3대 의혹 수사팀 청원은 1월 20일 오전 5시 40분을 기준으로 27만 9,28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인만 열면은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도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은 훗날 집권 남용제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한다. 이런 청원서에는 20만 명을 넘었으면 청와대도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월 19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과장과 기획관 등 중간 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지난 13일까지 개별적으로 각자의 인사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고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 다음 질문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들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경우는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6개월 만에 보직을 바꾸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집권 남용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 장관은 편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검찰에 직제 개편안을 단행한 다음에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1년이 안 된 6개월째의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 이런 편법을 사용하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1월 20일 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성진 및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일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 개편안을 약간 수정한 최종안이 이미 국무에 의해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계획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초강경척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을 내었을 것입니다. 판단의 중요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집권 세력을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은 우리의 총선 승리와 장기 집권의 최대 방해물이다. 검찰은 총선 승리와 장기 집권의 최대의 적이다. 검찰을 적으로 감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협상 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를 구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실시해서 최대한 민심 위반이 되는 것을 당길 것으로 봅니다. 추미애의 맹악한 타겟은 시중의 비판자론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문정권 3대 비리사건 수사팀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조치를 완결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집중적인 추미애 장관의 포화의 대상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조국가족 비리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의 고형곤 부장검사와 바로 상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송경호 차장검사 라인 수사라인이 다 제거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훈 부장검사와 그 상위직급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신봉수 차장검사 라인을 제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육부 이정석 부장검사와 그 상사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 라인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추메 장관은 국민들이 왁왁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말끔하게 수사진을 상청부부터 수사관까지 다 갈아치우는 초강경책을 실행해 옮길 것입니다. 그 접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휘두르겠다 이런 생각이 꽉 잡혀있는 겁니다. 따라서 후한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쪽을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거의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법을 정한 자들이 불법을 수사한 자들을 제거하거나 단제하거나 추방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도 수사 개입이 없이 은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이 발생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당대표를 제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범한 자들이 불법을 수사한 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재가 아니고 이를 무엇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쫓아내는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